야, 준수 씨 오늘따라 또 왜 이렇게 귀엽냐. 나는 아주 그냥 상남자인 줄 알았는데. 오늘 보니까 또 사람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매력이 있어. 준수 씨랑 썬 그만 타고 빨리 사귀었으면 좋겠는데. 나한테 고백을 안 하지. 귀여워. 매일 그따와. 진수 씨. 갑자기 뭐하는 거야. 깜짝이야. 뭐하는 거야. 미지컬인 줄 알았어. 내가 여자만 사귀어 봤지 남자는 안 사귀어 봤잖아. 약간 보호받는 느낌이 좋더라고. 됐어. 만난다 그래. 아니야. 보면 볼수록 하전수 씨 괜찮아. 아이씨 뭐랄까. 아니면 연락이 안 오면은. 연락을 내가 기다리고 있더라니까. 그래서 막상 또 연락이 오면 내가 막 웃고 있어. 참. 이러면서 남녀가 썸을 탄다. 그대여. 내가 갑자기 그렇게 사람이 좋아지지. 우리 함께 노래하시나. 왜 갑자기 노래를 하고 있어. 나 노래 왜 따라 부르느냐. 우리 집에 오디오가 없는데. 나 좀 무섭단 말이야. 아까 태극기 오빠들 또 오면 어떡해. 알아서 그럼 5분만 있을게. 그래 나 5분만 있어봐. 오늘 기분 좋게 만나가지고. 그래 어휴. 야 도파라. 야 정도파. 얘는 머리만 대면 잠을 자요. 아휴. 언제나 네 앞에 서면. 준비했었던 말도. 왜 난 반대로 말해놓고. 돌아서 후회하는지. 아휴. 이젠 고백할게. 처음부터 너를 사랑해왔다고. 아휴. 저기 근데. 그 사탕 다시 돌려주면 안 돼? 네가 역사로 보여. 너의 하나부터 열까지 다. 아휴. 아휴. 여기다가 쓰시오. 박으면 어떡하니. 정신 나온 놈아. 아휴. 아휴. 됐어. 다. 진짜. 내 살 장난치고 진짜. 맛있어. 맛있어. 맛있으니까. 내가 이긴거야. 아휴. 저 장도파. 저거. 아휴. 저거 언제 정신탈해 진짜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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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죄인데. 내가 더 많이 사랑한 죄. 널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. 난 너를 위해. 그 죄로 위해. 누구를 알고 있다고. 이렇게. 아휴. 아휴. 야. 세상에. 양치찬이 너랑 나랑 제주도 가면은. 무슨 막. 신혼. 신혼여행 가는 줄 알겠다. 사람들이 그지. 말 갖추다. 신혼여행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아휴 진짜. 어. 좋아하는 거 같은데. 뭘 좋아해 내가. 나도 좋아 인마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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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지금 뭐 하는 거야. 어? 아 지금 뭐 하는 거냐고. 야. 사람 민망하게 왜 이렇게 화를 내. 너 왜 이렇게 귀찮게 놔. 왜. 진짜 왜. 진짜. 야. 왜 그런지 몰라서 물어. 너. 왜 이렇게 무디니. 그렇게 눈치가 없어. 너 내가. 내 상태가 어떤 줄 알아. 구멍났어. 노래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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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. 어휴. 됐어. 야. 너랑.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아. 됐어. 갈 거야. 야. 장도팔. 야. 장도팔. 야. 장도. 연. 정. 아웡. 네. 아웡. 네. 내 곁에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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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잠만 자는 거 보고 갈 테니까 알았어 자 빨리 뭐 하는 거야 2016년 겨울 지금 미친듯이 뛰는 심장이 목이 아파서인지 아니면 양세찬이 때문인지 난 확인하고 싶었다 확인 2016년 겨울 망치로 사람 머리를 때리면 머리통이 깨지는지 난 확인하고 싶었다 확인 깨져 깨져 이게 진짜 아유 씨 아유 뽀뿌라고 그래 진짜 아유 진짜 아유 씨 여기서 뽀뿌라고 그래 진짜 아유 진짜 장도연과 첫 번째 키스 두 번째 키스 세 번째 키스 당신과의 키스를 세어보아요 세어보아요 야 근데 너 오늘 좀 이상한 거 알지? 뭐가? 너 오늘 나 한 대밖에 안 때렸어 가만있어 야 야 너 혹시 맞네 어? 야 양세찬이 맞지? 아유 너 나 몰아서 때리려고 그랬지? 야 정도판아 야 정도판아 야 정도판 애가 왜 이렇게 둔한 거야 아니 모르겠어? 나 지금 질투하는 거야 야 너 지금 누구 보고 있는 거니? 도대체 누구 보고 있는 거냐고? 내가 지금 여기 눈앞에 서 있는데 너 지금 내일 무시하지? 나 지금 이 꼴이라고 됐어 어? 야 나 저기 시커만 사람한테 잡혀가든 말든 너 신경도 쓰지마 아유 진짜 짜증나게 야 장도판 야 장도판 야 장도판 애가 이렇게 눈치가 없냐 내가 너 계속 지키고 있었는데 내가 너 계속 지키고 있었는데 걱정하지마 장도판 우리 노래하실래요? 너 오늘 좀 이상한 거 알아? 뭐가? 아니 내 선배들한테도 어? 갑자기 막 키스하자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고 어? 준수씨한테도 갑자기 막 시비 걸고 뭐야 너 너 혹시 질투해? 내가 무슨 질투를 한다고 그러냐 야 됐다 내가 너한테 뭘 바라냐 됐어 야 장도판 야 장도판 안해 나도 나도 안해 나도 안해 너 포기 안해 너 포기하지마 또 다른 모습 나 살기위해 눈물이 훔치는 거야 아우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 손님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 야 넌 무슨 아무나 남자한테 웃고 그래 너 야 그럼 손님이 우는데 웃지 우냐 어? 하여튼 장사에 기본도 안 돼 이놈 아유 정말 아우 됐다 야 장도파 야 야 그렇게 아무 야 그렇게 아무 남자한테 웃어주면 어떡하냐 그럼 내 가슴은 어떤데 내 가슴이 가슴을 대고자 내 가슴이 내 가슴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우리 관두자 야 왜 안 돼 오늘 분위기 좋고 장사도 잘 되더만 아 잘 되긴 뭐가 안 돼 어 이거 꼴을 봐라 커플도 하나도 없잖아 야 됐어 이거 내가 봤을 때 아닌 거 같으니까 접자 접어 야 뭘 접어 야 장도파 야 야 커플이 안 되긴 뭐가 안 돼 너랑 나는 커플인데 너 이승철 세트가 뭔데 저거 PPL이야 뭐야 너 거야 어 꼬자 이승철 세트 나발이고 야 됐고 나 너랑 아무래도 좀 안 맞는 거 같으니까 장사 너 혼자 해라 어 너 혼자 해 야 장도파 이거 의미 있는 거라고 장 야 야 이승철 세트 이거 너 거라고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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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껌이 있어 두렵게 야 장도파 야 너랑 가 야 왔어 야 내가 여기 밑에 껌도 다 떼 놓고 아 누가 껌 뒤로 가 야 너 진짜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어 그래도 한때는 동업자였는데 됐어 너 혼자 잘 먹기 잘 살아 야 장도파 야 장도파 야 니가 무슨 내 동업자야 내 동반자지 나 언제 다 같이 너 나의 동반자 여는 나의 동반자 너의 동반자